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서울과 부산시장 재보궐선거가 맞물리면서 큰 진통이 예상됩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로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소무적인 논쟁이 아닌 진지한 고민을 가져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서울과 부산시장 재보궐선거가 맞물리면서 큰 진지한 고민을 가져보는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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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져보는 시간. 서울과 부산시장 재보궐선거가 맞물리면서 큰 진지한 고민을 가져보는 시간 가져보는 시간 가져보는 시간 가져보는 시간. 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함께해 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순천향대학교 IT금융경영학과 김용하 교수, 사회연대포럼 정용건 대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최현수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사실 매번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전에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지원을 해야 된다를 두고 매번 논란이 됐었는데 이번 4차 재난지원금을 두고는 더불어민주당의 이낙연 대표가 선별지급과 보편지급을 둘 다 추진하는 투트랙 전략을 꺼내들었습니다. 김용규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이게 왜 이렇게 투트랙이라는 카드를 꺼냈을까요? 투트랙 이야기하는 것은 원래 1차 재난지원에서는 보편했고 2차, 3차에서는 선별을 하고 있는데 이 둘 다 가지고는 충분하지 않다는 인식에서 선별보편을 동시에 하겠다는 것인데 저는 선별보편 이전에 지원이라는 말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지원이라는 단어 자체가요? 네, 지원은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 도와준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정부가 코로나 예방 목적으로 영업을 제한하는 등으로 해서 행정조치로 인해서 영업상 손실이 발생한 자행자들이나 업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선, 손실 보상을 해줘야 돼요, 국가적으로. 그 보상을 제대로 안 하면서 지원이라는 명분으로 도와주는 것처럼 하는 것 자체가 근본적으로 잘못된 접근이다. 그래서 작년에는 급하니까 이렇게 저렇게 지원이라는 개념으로 해왔습니다만 저는 이제는 보상이라는 개념으로 원칙을 바꾸고 그걸 중심으로 밀어붙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마 그래서 지금 정치권 중심으로 해서 손실보상제 이런 것도 거론이 되긴 하지만 어쨌든 현재는 그렇습니다. 지금 이낙연 대표 얘기도 나가는 것처럼 지원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요. 맞춤형과 전 국민을 함께 추진하겠다라는 건데 대표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현재 이낙연 대표 입장에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작년 1월 20일 날 코로나 첫 확진자 나오고 1년이 넘어가는 상황에서 자영업을 하시는 소상공인들은 지금 배랑 끝에 몰려 있고요. 사실은 사회적 그리두기 2.5단계는 유럽 기준으로 하면 락다운 수준인데 정말 버텨내기 힘든 것이 누적적으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사실은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된다. 저는 직설에서 처음부터 공익을 위해서 영업 제한을 했기 때문에 반드시 보상이라는 개념으로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일찍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한축으로는 지금 선별적 지원 그리고 아주 강화된 선별적 지원 보상 행식의 선별 지원이 불가피한 것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1년 넘는 시간 동안 사실은 전국민들의 피로감이 높아지고 있는 게 현실이고 내수도 상당히 붕괴될 우려성. 우리 소비 행태를 보면 사실은 거의 퇴근하고 바로 집에 가는 구조. 식당을 들 일이나 이런 것들도 가급적 정부 지침에 따라서 자제하고 있고 정말 어저께 현장에서 들어보니까 정말 술 좋아하는 사람도 집에 가는 길에 편의점에서 막걸리나 캔믹주 하나 사들고 가는 구조로 내수가 완전히 위축적이니 이 구조 속에서 또 포패적 재난지원도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총리, 지금 이 대표께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 거고 정치적으로 보면 정세균 총리의 손실보상제 그리고 이재명 지사의 재난기본소득 이걸 두 개를 철충하고 아우레오스 깔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도 또 정치적으로는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어떻게 보세요? 저희가 작년 한 해 동안 사실은 보편이냐 선별이냐의 논란을 가지고 굉장히 좀 이분법적으로 접근을 해왔고요. 그 과정에서 1차 때는 전국민 지급을 서둘러서 했었고 그다음에 2차, 3차 때는 피해 업종 중심으로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상황은 이 두 가지의 정책 경험을 통해서 두 가지가 서로 지향하고 있는 바가 다르다는 거였고요. 왜냐하면 전국민 보편지원은 실제 국민들이 그런 지원을 통해서 지역사회에서 소비 여력을 높여주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또 소상공인들의 매출을 지속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방안 중에 하나고 피해 업종 중심의 선별 지원은 아무래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직접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방안이었거든요. 지금의 상황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매출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역의 상황도 굉장히 안 좋고 또 그동안에 버텨왔던 소상공인들이 계속해서 발생되는 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을 필요로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고려한다면 선별과 보편의 정책을 조합하는 게 필요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렇게 이낙연 대표가 선별과 보편을 같이 하겠다고 얘기하면서 아마 4차 재난지원금이 제대로 지원이 되고 지급이 된다면 굉장히 기존보다는 규모가 커질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국간지기를 맡고 있는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늘 그랬어요. 재난지원금 할 때마다 과도한 지출에 대해서는 늘 경계하는 모습들을 보여왔는데 또 늘 그랬던 게 정치권에서 먼저 꺼내고 기재부는 반대하고 결국은 하지만 정치권의 뜻대로 가는 이런 모양새가 됐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런 잡음을 보이다가 결국은 여당 대표가 지금 주장하고 있는 방향 쪽으로 가지 않겠냐라는 그동안의 경험상 그런 추측이 가능할 것 같은데 결국 그렇게 갈 거라고 보십니까? 꼭 정치권과 정부에 있어서의 갈등이라기보다는 현재 지금 상황 자체가 코로나가 진정 국면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계속 2.5단계가 진행되고 있고 또 3차 팬데믹이 끝난다 하더라도 4차 팬데믹이 또 올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재난지원 내지 보상, 손해보상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런 측면에서 당에서 주장해서 당 입장으로 가는 게 아니라 상황이 그렇게 가도록 하는 것이고 그렇지만 다만 지금 선별보편을 동시에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우리가 재원이 충분하다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재원이 한 게 있는 상태에서 그리고 손실보상도 제대로 못하는 상황에서 지금 돈을 몇십조 넣어도 손실보상 제대로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보편지원이라는 걸 갖다가 또 얹힌다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데 또 정치적으로 공세를 하니까 아마 기재부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그만해라. 하려면 하나라도 제대로 하자. 이런 입장에서 이렇게 정부 입장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실 홍남기 부총리는 지지지지라는 표현을 써가면서까지 어떻게 보면 초강수를 둔 거죠. 사퇴 의사까지 밝혔다라는 해석이 나오니까. 그런데 이렇게 홍남기 부총리 입장에서는 반대를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렇습니다. 재정당국의 입장에서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실제로 지지지지라고 했지만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홍두삼위로 또 끝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 것 같고 사실은 재정당국이 늘 신주단지처럼 모시고 있던 것이 국가 부채 비율 40% 마지노선으로 지켜서 이렇게 온다고 했는데 사실은 코로나 오기 전에 이미 40%에서는 스스로 무너뜨린 상황이고요. 실제로 지금 코로나하고 전 세계가 전쟁을 치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마지노 라인 그거 지킨다고 하고 있는데 사실은 2차 대전 때 프랑스가 파리가 함락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프랑스 군인들이 마지노선 지키고 앉아 있었거든요. 파리가 함락하고. 지금 기재부나 홍남기 부총리가 하는 일이 그런 모습으로밖에 비춰지지 않는다. 지금은 국가적 재난 상황이고 코로나 전쟁 속에서 경제 주체 중에서 국가, 기업, 가계 중에서 어디가 책임 있게 이번에 나설 것인가 봤을 때는 가계 부채는 이미 GDP 대비해서 100.6%입니다. 이미 한계가 넘은 선상이고 그나마 가장 안정적인 데가 국가 재정이라고 봐야 되죠. 그리고 기업은 나름대로 선방에서 올해 상자 기업 기준으로 130조 이상의 이익을 내주면서 GDP도 올리고 또 국가 경제를 바치고 있는 이런 구조면 재정을 역할을 해야 되고 과거의 기준으로 해서 뛰어넘는 어떤 새로운 재정의 패러다임이 필요한 겁니다. 작년에 이미 우리 그래픽에 나오듯이 47% 수준을 갖다가 지금 넘어선 이런 상황이고 여기서는 코로나를 제대로 극복해서 국민 견제를 회복해서 다시 부채 비율을 낮추고 GDP를 올려서 또 한편으로 부채 비율을 낮출 수 있는 방안과 관련해서 고민해야 되는데 여전히 IMF 기준에 사무관, 서기관 시절에 했던 그 오래된 충격, 그걸 못 벗어나는 이런 구조. 좀 정고 신선하고 새로운 발상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과거의 경제기업은 기재부가 한국의 경제성장에 기여한 그런 모습에서 이제는 더 이상의 국민한테는 좋은 모습으로 다가오기 어렵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지만 지금 지난해 추경을 무려 4차례나 했습니다. 본 예산을 세팅을 해놨고 그 이후에 추가 경정 예산안을 4번이나 통과를 시킨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아니, 이 본 예산 짤 때 제대로 짰어야 되는 거 아니냐. 특히 지난해 예산은 2년 전에 짜는 거기 때문에 예측을 못했다고 쳐도 올해 예산은 코로나 중에 짰기 때문에 코로나에 대한 대비한 예산을 좀 중심적으로 따놨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지금 벌써 추경 얘기가 나오니까 기획재정부는 뭐하고 있었냐라는 또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예산안 편성할 때는 아무래도 사업 중심으로 구성을 하다 보니까 코로나 상황에서 지원이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사업 예산으로 반영하는 데 물론 한계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코로나 상황이 지금 작년 예산 논의 과정에서도 계속 확산 중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예산에 반영할 수 있었고 또 이 손실보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전에 좀 고려해서 제도화에 대한 준비를 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부족했고요. 결국에는 지금의 상황은 우리 작년에 경험했던 것처럼 국가 부채를 통해서 결국에는 지원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 지금 작년에 4차례 추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가 부채 비율은 사실은 굉장히 다른 OECD 국가에 비해서 좋은 수준이고 충분히 여력이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나온 IMF가 발표한 자료에 보면 주요 선진국 중에서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재정 지출을 펼쳤던 규모나 이런 면에서 보면 우리나라가 거의 하위권에 있고 특히 우리나라는 직접적인 재정 지출 비율이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2021년도 상반기, 하반기 거치면서 백신과 함께 좀 이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벗어나고 회복하기 위해서는 지금 보편 지원과 선별 지원 그리고 또 피해보상 제도와 연계된 이런 긴급재난 지원이 보다 확실하게 이루어지고 재정이 이러한 부분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사실 지금 추경이 상시화되고 있다는 비반도 있거든요. 추가경정예산안은 그런 성격으로 사실 배정하는 건 아닌데 지금 추경을 매년하고 몇 차례씩 하다 보니까 올해도 또 그게 반복되는 게 과연 맞게 예산안을 잘 짜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또 비판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정부, 이거는 사실 정부의 문제보다는 국회와 정부의 합작품이라고 생각하고요. 결국 예산안은 국회를 통과해야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추경은 이런 현재와 같은 코로나 상황 이전에도 해마다 그랬거든요. 해마다 그냥 예산안 통과되고 난 다음 몇 달 지나지 않아서 또 추경을 폐쇄하고 추경을 폐쇄하고 이렇게 해봤고 이런 것은 아마 이제 정기 국회 과정에서 예산안 통과할 때 정부 지출 증가를 가능하면 억지 않은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정부와 여야가 이렇게 모습, 모양새를 잡다 보니까 얘기된 거고요. 그래서 아마 추경 자체는 특별한 문제라기보다는 우리나라의 예산 관행같이 지금 부더져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관행화되고 있는데 오늘 이제 이런 코로나 같은 특수 상황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더 빈번하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지금 우리나라 올해 예산안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가 부채 비율이 47.3%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50%까지 2.7%밖에 안 남은 거죠. 2.7%라는 게 한 50조 정도 되는 돈입니다. 50조.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아마 코로나 상황이 2021년에도 계속된다고 생각할 때 아마 50조 정도는 더 써야 되지 않을까 생각 들고요. 그렇게 쓸 때 자꾸 뭐 작게 아껴 쓴다, 아껴 쓴다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제대로 얼마 쓴다는 계획 하에서 어디에 어떻게 쓴다는 것 같다가 좀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단계적으로 나아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꾸 그냥 주무국으로 또 만들어놔 놓고 막 쓸 데 없이 또 예산안 집행 만들어놨는데 쓰지 못해가지고 막 공무원들이나 공공공무원 사람들은 정신을 못 차리고 돈을 못 써서 이런 사태가 번번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더 체계적으로 우리가 구체적으로 잘 만들어진다면 50조도 굉장히 효과적으로 쓸 수 있고 이 돈 가지고 우리 코로나로 정말 힘든 자영업자를 필요해서 많은 분들에게 도움되는 그리고 경제가 회복되는데 기여되는 그런 추경이라면 50조은 또 아깝지 않다. 다만 이제 그것이 허투루 써질 때 막 그냥 사라지는 돈으로 써질 때 그게 소득 제원별을 더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갈 때 이런 것들은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사실 김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면 결국은 효과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벌써 4차례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얘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대로 효과를 보이지 않으면 방식이든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냐는 생각이 드는데 이번 4차 재난지원금 투트랙으로 하게 된다면 실제적으로 어느 정도 효과가 좀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은 재난지원금, 4차 재난지원금의 추경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재정당국을 제외하고 다 동의가 되는 그런 구조이죠. 첫 번째는 불가피하다. 두 번째는 제대로 규모 있게 해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형평성이라든지 내실을 제대로 기여해야 돼서 세는 돈이 없어야 되는 것과 관련해서 큰 이계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국가 부채 비율이 50% 선을 넘어가는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고 실제로 이제 재정당국이 판단해야 될 것은 국가 부채라는 것이 재정당국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결국 현재로서는 확진자하고 백신이 해결하는 겁니다. 확진자 늘어나고 사회적 거리 두기를 계속되는 이상은 베랑 끝에 몰린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준비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이고 그래서 확진자와 백신이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제대로 된 성과가 내지 않으면 불가피하게 재정은 더 투입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주요국을 기준으로 받으라 해도 우리나라는 재정 증가분이 한 4,3% 정도 됩니다. 3, 4분기 기준으로 하면 그런데 미국이나 일본이나 다 25% 이상 넘어가는 수준으로 가감하게 재정을 투입했고요. 자영업자들 다 힘들다고 죽겠다는 이유가 뭡니까? 주요국들이 다 100, 재정지원지수로 100 기준으로 했을 때 영국 85 이상 했는데 우리는 50도 안 되고 47 정도밖에 안 되니까 특히나 우리 또 자영업 비율이 25% 정도 다른 어느 나라보다 높은 이런 구조 속에서 지원은 직거리만큼 되고 그러면서 사회적 거래두기는 계속하라고 이러니까 불가피한 4차에 필요한 것이고요. 어떤 효과를 낼 것인가와 관련한 부분은 작년에 우리가 1차 재난연금 지원금 지급하고 나서 카드 매출 기준으로 보면 5, 6억을 넘어가는 과정에서 보면 한 7.3% 정도의 소비 유발 진작 효과가 있다. 이게 KDA 자료가 있고요. 또 현금 지원과 관련해서 저소득층에 해보니까 실제로 한 21.7% 정도의 효과들도 생기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충분히 그나마라도 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고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는 소비 진작보다는 지금 거의 내수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제가 봐서는. 그래서 내수 방어를 위해서는 보편적 지급이 불가피한 것이고 그다음에 자영업자들이 생존을 위해서는 강력한 선별적 보상이 필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효과도 충분히 있고 효과를 뛰어넘어서 생존의 문제로 접근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은 어떻게 전망하고 계세요? 효과를. 결국에는 두 가지 접근이 병행돼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 효과 때문인데요. 보편지원과 선별지원이 목표로 하고 있는 효과가 어떻게 보면 좀 다르기 때문에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보다는 두 가지를 조합해서 병행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앞서 김영하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기재부가 해야 되는 역할은 사실은 지금 이런 보편과 선별을 병행 추진하겠다라고 하는 정치권의 이야기에 무조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하면 일정 규모의 재원을 가지고 보편과 선별을 병행했을 때 각각이 얼마나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는지에 대한 정책을 체계적으로 설계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기재부는 항상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은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준비된 방안들이 있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아직 검토한 바 없다. 내지는 구체적인 방안들도 검토 중이다. 나중에 이제 그런 것들을 마련하는 걸 보면 기재부가 훨씬 더 선제적으로 그런 것들을 마련해서 어느 정도의 규모면 충분한 효과를 낼 수 있다든가 이런 것들을 좀 국회나 정치권으로 제안을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만 규모도 적정하게 설정을 하면서 또 그 긴급재난지원금의 효과를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3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되는 것을 두고도 자영업자들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사실 정말 생계가 정말 문제가 될 정도로 굉장히 정말 위기의 상황에 몰려있기 때문에 아예 보편과 선별을 20조 원을 만약에 투입을 한다면 그냥 선별에 20조 원을 투입하는 게 낫지 않겠냐라는 얘기도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힘들기 때문에 2, 3차가 너무 부족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사업을 영위한다기보다는 버틸 수 있게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가 있거든요. 지금 현재 소비가 아니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저는 소비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소비가 안 된다. 그렇죠. 이동도 맞고요. 그런데 그 소비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많은 사람 소득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하는 지적에서 부팬적 재난 지원을 하면 그런 소비가 진행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상당히 어려운 계층 일부를 빼놓고는 돈이 없어서 못 쓰는 건 아니다. 못 쓰는 건 아니다. 왜냐하면 작년 같은 경우에 저축률이 더 높아졌습니다. 우리 국민 저축률이.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정말로 힘든 지금 초상공인들 중심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서 그분들이 어떻든 이 어려운 시기에 버텨나갈 수 있도록 하는데도 돈이 저는 50조도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상황인데 보편적 지원 그냥 2, 30만 원씩 전 국민한테 깔기만 해도 그냥 15조 이렇게 나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15조 나갈 그 돈이라면 소상공인들 더 튼튼하게 지원할 수 있고 그분들이 정말로 이 어려운 시기에 잘 버텨나가게 하는 큰 힘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저는 이 보편적 지원을 주장하는 것은 상당히 정치적이다. 그리고 이 선거와 연관성을 갖다가 부정할 수가 없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똑같은 돈을 쓰더라도 더 효과적으로 더 집중적으로 정말 필요한데 그리고 그분들은 사실은 희생을 한 거거든요. 전체의 안전을 위해서 예방, 우리 국민 전체의 안전을 위해서 방역 효과를 위해서 본인들의 사업이 그냥 침해당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에게는 적정한 보상부터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 보상하는 방식에 따라서는 어떤 경우는 100조까지 필요하다는 사람도 있는 상황인데 지금 돈 쓸 수 있는 돈이라는 게 이렇게 해봐야 제가 50조, 올해는 50조 정도 더 쓸 수 있다는 게 한계라고 생각하는데. 아까 50%라고 봤을 때. 그러면 그 50조 가지고 보편적 지원 쓰고 이거 쓰고 하면 어떻게 그 소상공의를 충분히 지원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집중적으로 제대로 정말로 해야 될 때 정부가 이건 사실은 지원은 여유 있을 때 하는 거지만 보상은 당연히 해야 될 일이거든요. 그것도 안 하면서 지원한다는 게 웃긴 이야기죠, 정부가. 우선순위를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어떠세요? 아까 대표님은 또 필요하다 그랬거든요, 투트랙이.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자영업을 소상공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50조도 저도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무조건 보상적 성격의 지연만 가지고 지원을 하더라도 턱도 없다는 거죠. 어저께 택시 타는데 보니까 법인 택시, 회사 택시 운전하시는 분은 50만 원 주고 개인 택시는 100만 원 주면서 불만을 말씀하시더라고요. 오히려 개인 택시보다는 회사 택시가 더 어렵고 그건 노동자로 되어 있으니까 이런 부분 등등 했을 때 여전히 지원 50조를 지원한다고 해서 다 해결되지는 저는 않다고 봅니다. 결국 내수 진장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됐을 때는 가능하겠지만 내수 방어를 위해서 지역화폐 같은 경우에 기한을 정해서 주면 어차피 쓸 수밖에 없고 쓰는 과정에서 또 추가적인 소비도 이뤄지고 이렇기 때문에 자영업자 살리는 방안은 한쪽으로는 충분한 보상. 충분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버틸 수 있는 보상. 또 다른 한쪽에서는 누군가가 가서 사줘야 된다는 거죠. 그건 사줄 수 있는 요인을 최소한 내수를 방어할 수 있는 소비를 방어할 수 있는 요인을 또 국가 재정에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고 그것과 관련해서는 보편적 지급도 불법화폐하다. 그래서 저는 여당이 제안했고 야당에서도 4차 재난지원금 동의한다 이렇게 이야기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 현장에 나가보면 정말 두 축으로 같이 움직이지 않으면 한 축만 가지고 보상만 가지고 충분히 살 수 있도록 유럽 정도 수준의 보상을 해 줄 수 있냐. 우리가 지금 자영업자 비율이 유럽 선진국들 6% 정도밖에 안 되는데 우리 25% 상황인데 현재의 제한된 재정으로 그나마 재정당국이 난리를 일으키는 상황에서 보상이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들이 조금씩 호주머니를 열어야 되는데 열기 위한 유인책으로서 내수 진작보다는 내수 방어 수준에서라도 보편적 지연이 불가피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건 그런 거죠. 자영업자들에게 선별적으로 지급을 하면 닫을 문을 그래도 열어놓을 수는 있으니까 버티게 해주고 그다음에 보편 지급을 통해서 소비가 좀 일어날 수 있게 돈이 돌게끔 해주자는 건데 일관에서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100만 원을 받으면 과연 기존에 벌던 원래 쓰던 100만 원에서 100만 원을 더 쓸 것인가. 아니 기존에 쓰던 건 저금하라고 그냥 지원금 받은 걸 그냥 쓴다. 그래서 결국은 소비가 전체적으로 늘어나는 건 아니다. 이런 얘기도 또 하시거든요. 그거는 그 효과를 어떻게 측정하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요. 저는 어쨌든 전국민 지원이 가지는 의미는 그렇게 내수를 어쨌든 방어하는 그런 효과에서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가진 원래의 소비를 그냥 대체한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직접적으로 소비를 해야 된다라는 어쨌든 지역에서 소비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할 수 있고요. 또 그 과정에서 분명 저는 추가 소비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지금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위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일반 가구들 중에서도 직접적으로 어떤 영업 제한이나 이런 것들은 아니지만 소득 감소가 발생된 가구들도 상당히 많이 존재하거든요. 특고 프리랜서분들뿐만 아니라 일반 상식 근로자 중에서도 소득이 감소한 분들이 많이 존재하는데 이런 분들에게는 꼭 소비를 하시지 않더라도 어떻게 보면 자신의 소비를 대체하더라도 그게 직접적으로 또 지원이 되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저는 보편지원이 같이 병행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재정이 만약에 문제다. 아니면 이게 결과적으로 왜 피해를 입지 않은 사람한테도 똑같이 줘야 되냐. 이런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저는 보편지원 후에 과세 체계를 통해서 선별한 수화하는 방법 그것들을 제도화하는 게 이번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또 결과적으로는 일정 부분 재정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도 생기는 거고 또 결과적으로는 모두에게 똑같이가 아니라 오히려 소득이 높아지거나 유지하고 있는 분들의 경우에는 그걸 받아서 소비를 하지만 또 일정 부분 과세를 통해서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시 돌려주, 환급해주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세제에 대한 부분을 만지는 경우도 나오는 게 여권에서는 지금 부가가치세를 한시적으로 인상해서 거기서 자영업자들의 손실을 보상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는 얘기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부가가치세를 그런 얘기죠. 1%포인트 높이면 만 원 소비하면 100원이라도 더 올라가니까 효과가 있지 않겠냐라는 얘기인데 교수님 이게 어떻게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보십니까? 정말 정신나간 소리죠. 왜냐하면 저는 그런 말 잘 아는데 지금 부가가치세는 평상시에도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경우에 우리 매출이라든지 이런 데 부정적 영향을 미쳐서 소비를 위축시키고 그리고 부가가치세에 올릴 때 제일 싫어하는 계층이 장애업자들입니다. 도소매업, 음식, 수박업 하는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데요. 그런데 지금 장애업자, 도소매업자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는데 이 사람들에게 지금 부가가치세를 부과시켜서 세수 확보하고 그것도 가지고 쓴다는 게 정말로 그동안 정책을 해왔던 사람인지 안 해왔던 사람인지 민심을 아는지 모르는지 장기적으로는 부가가치세가 우리나라 세수 부족이 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조금씩 올려갈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경제가 안정된 이후에 그리고 성장률이 정상적으로 된 이후에 검토할 사안이지 지금 현재와 같이 재정위기 때는 정세의 정자도 꺼내면 안 되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대표님, 어떠세요? 이원욱 의원이 지금 3선째입니다. 부가세 인상은 소비를 위축시키는 것은 이미 다 나와 있는 정설입니다. 그런데 현재에서는 소비를 어떻게 내수를 방어하고 소비를 어떻게 진작시킬 것과 관련한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이제 국가 재정 문제 걱정해서 하는 건데 결국 재정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의 문제는 새로운 세금을 만드느냐, 세율을 올리느냐 그렇지 않으면 지금 기업들에 나가고 있는 50조 정도 되는 공제를 갖다가 줄이느냐 이런 부분인데 현재로서는 사실 손대기 힘든 구조이고요. 결국 국채 발행 외에는 별로 대안이 없는 그런 구조가 첫 번째이다. 이것과 관련해서는 아이디어 차 안에서 의견을 낼 수 있을지 말하지만 미치는 파장과 관련해서 좀 고민하면서 대책이 나와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이게 소득으로 나왔을 때 이건 다 주고 나면 한수할 수 있는 여부와 관련해서 고민인데 사실은 저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지난번에 우리가 재난 시기에 보편적 기본소득을 한번 실험을 해봤고 그다음에 이번 시기에는 과연 그러면 보편적으로 지급했을 때 부자들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 고민과 관련해서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래서 소득으로 잡아서 다시 해소하는 것과 관련해서 개인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고 궁극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지 동의는 되는데 국민들이 느끼는 정서상은 야 이거 뭐 도로 찾아갈 것 같으면 왜 주는 거야 도대체? 그리고 주고 빼서 가는 건 반반이 심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기초연금들, 기초수급자분들한테 기초연금 주고 도로 찾아가서 그것도 한 40만 명 되는데도 늘 문제가 되고 이것과 관련한 논란이 있고요. 우리가 13월에 봉급이라는 연말 정산을 하고 나서 그때 소득공제, 세액공제로 전환시켜서 불만들이 엄청났기 때문에 이게 이제 캐나다의 기초연금, 클로벽이라는 시스템으로 해가지고 줬다가 소득으로 되찾는 이런 구조인데 우리로서는 국민적 합의가 없으면 이것이 제도 전반과 관련해서의 문제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정말 국회가 토론해보고 사회적으로 국민적으로 합의를 해야 된다. 그런데 이 시스템과 관련해서는 저는 충분히 공감하고 동의합니다. 위원님 의견도 좀 짧게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계속 보편지원 제도하고 선별한수 방식을 제도화해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특히 이 방식은 앞으로 우리가 이런 긴급한 지원 상황뿐만 아니라 어떤 보편적인 그런 지원들을 확대해 갈 때 단순히 지원이 아니라 또 그런 지원받은 부분의 일정 부분은 소득 수준에 따라서 또 과세를 하는 것들이 앞으로 재정이라든지 또 그런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할 때 훨씬 더 좋은 방법이고 이 방안을 기재부가 어쨌든 세법 개정을 통해서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좀 사전에 준비를 해서 충분히 정치권에서 논의가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4차 재난지원금을 둘러싸고 얘기가 나온 상태고 이제 조금씩 논쟁과 이런 것들을 거쳐서 아마 조율을 해가면서 방향도 정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 식으로 결정되고 지금 너무 어려운 시간을 갖고 있는 우리 국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방안이 될지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용하 교수, 정영권 대표, 최연수 연구위원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